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4.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최초 등록한 4.5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출고 당시부터 중축 카고트럭으로 출시되어 운행하던 차량이구요 입고하면서 적재함은 저희가 신품으로 다시 새롭게 장착한 차량이랄 수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직접 시운전 해보았구요 경쟁비 및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2006년식 차량은 5등급 차량으로 해당되는 차량으로 매연 절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지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매연 절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연 절감장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적재함은 저희가 신품으로 제작하면서 적재함 철판 보관과 갈비떼 보관까지 새롭게 시공한 차량입니다 추가 보관 없이 현상태 그대로도 운행 가능하구요 2006년식 차량이지만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중장비 운반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 앞타이 앞뒤 모두 8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추 카고트럭 차량은 적재한 길이가 5m 30cm 나오는 차량으로 적은 시골길과 골목이 많은 곳에서 운행하기 좋은 차량이며 중장비 운반시 운행을 많이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메가트럭 차량 중에서 골드옵션으로 출시된 차량으로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닝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선결한 상태에서 운행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4.5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경쟁률 완료와 함께 입고되어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중축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